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여행을 간 우리 국민이 야생 정갈을 잡았다가 적발돼서 한 달 넘게 수감되어 있습니다. 현지 법원은 2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거나 벌금 2,700만 원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. 김태림 기자입니다. 천혜의 자연 보고로 알려진 남아프리카 공화국. 전갈이나 거미 등 흔히 볼 수 있는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채집을 법으로 금지할 정도로 관리가 엄격합니다. 그런데 지난달 우리나라 20대 관광객이 수도 케이프타운의 동쪽에 있는 유명 와인산지 파를마을 방문 중 전갈 10여 마리를 불법 채집한 혐의로 적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현지 지방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2년 또는 약 2,700만 원의 벌금형 선택을 선고했습니다. 현재 이 남성은 파를마을의 한 구치소에서 한 달 넘게 수감돼 있습니다. 주 남아공 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이 남성이 영상을 촬영하려고 잡은 것일 뿐 불법 채집의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남성은 벌금 납부나 항소 등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전갈이 야생동물보호종에 들어가 있습니다. 국립공원 내에서는 꽃만 하나 꺾어도 벌금을 묻습니다. 우리 대사관은 이 남성에 대한 영사조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남아공에서는 허가 없이 야생동식물을 불법 채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바르고 있는 만큼 당 우리 관광객분들이 각별히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. 김태운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